도망자라는 곡이랑요. 붉은 늑대 스테이지 틀어드렸어요. 곡 하나를 안 해가지고 일렉기타로 해야 되는 곡을 하나 안 했는데 통기타로 잡아드렸는데요. 통기타로 해버릴게요. 원데이 서울이라는 기획은 옛날에 했죠. 홍대 홍대 한잔의 룰루발라라는 곳에서 하던 기획인데요. 그 기획이 되게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됐었는데 거기서 부활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 기획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뭔가 제가 원데이 서울 맞지만 원데이 서울이라는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. 내 내용 풀들어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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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핋 이외의 용품이 만족했어 넌 늘 더워준 정도 늙었다 말하는걸 굉장히 행복하더만 굉장히 슬플 것도 없는걸 조금 더 난 바람없지 기쁨이랑 잠깐 나를 스쳐가네 나를 스쳐가네 나를 스쳐가네 나를 스쳐가네 나를 스쳐가네 나를 스쳐가네